네, 어제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습니다. 사상 최대 호황인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여파, 고란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라는 게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은 없어도 남한테 빌려서 파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다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를 것 같고 저거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공매도라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주식이 만약에 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되면 주당 만 원의 평가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방식은 이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빌려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매도를 합니다. 먼저 팝니다. 네, 먼저 팔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 주식이 만약에 이런 주식이 있을 길 희망하진 않지만 천 원이 된다라고 치면 9천 원만큼은 내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천 원 곱하기 100주하니까 90만 원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거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떨어질 게 분명해 할 때 하는 건데.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 얘기가 공매도 제도 자체가 주식 하락장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연구원이나 증권사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공매도와 주가 하락 간의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다라는 게 계속적인 연구 결과의 결과입니다. 주가에는 실적이나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와 주가 하락이 1대1로 대응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전에 있었던 유럽 재정위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폭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요. 앞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역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공매도 제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왜 만들었을까? 이거 하락장 예상하고 돈 버세요 하고 그것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기능은 바로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겁니다. 가격 발견. 사실 주가에는 이 기업의 모든 게 다 녹아있다라는 게 사실 시장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품이 끼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공매도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저거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즉시 반영을 해서 적정 가격 순을 맞춰줍니다. 그야말로 버블을 없애주는 거죠. 두 번째가 첫 번째하고 역시 연결이 되는데요.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공매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시장에 묶어두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공매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하는 ELS 있잖아요. 주가가 일정 정도 떨어지지 않으면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상품들이요. 아니면 절대 수익 추후 펀드, 시장과 관계없이 우리는 연 5%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펀드들. 이런 상품이 공매도가 없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 공매도 제도가 있어야지만 선진 금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MSCI라는 지수 있잖아요. 이 지수를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이 몇 천조의 자금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여기 선진 지수에 편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편입이 더 어려워집니다.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어제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 상황 보면 코스피는 아주 미미하게 떨어졌고 코스닥 한 2% 떨어졌다고 하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실 어제 우려가 좀 과하다라는 시장 반응 때문인지 코스피도 0.64% 올랐고요. 올랐어요? 네, 코스닥도 0.56% 올랐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게다가 이제 오랜만에 연극임까지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 반전했고요. 어제 많이 하락했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른바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좀 계산이 나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1조 원 넘는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자금이 공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8,600억 정도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외국인이 한 7,300억 정도 공매도를 했거든요. 대부분이네요. 어제도 90%가 외국인이었고요. 오늘도 84%가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맞냐 정냐를 보면요. 사실 2019년 일평균 공매도 대금이 4,200억 정도예요.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정지되기 직전, 2020년 3월 10거래일 그 직전을 공매도를 보면 8,600억이거든요. 그때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재개되면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좀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22개 종목이라고 그랬나요? 22개 공매도 금지, 오늘 하루 금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높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거래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매도 거래를 하루 중지시킵니다. 이 종목이 22종목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네, 그만큼 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 집중된 이유가 혹시 이게 코로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건가요? 왜 이렇게 바이오 쪽에 공매도가 되는 거죠? 공매도를 할 때 왜 공매도를 하나요? 그 기본 가치보다 비싸다라고 평가된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간 공매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일제히 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를 집중하면서 바이오주가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진단 키트주인데 그건 오늘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하락장이 올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공매도 기간 설정했다가 재개한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의 한 3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럽 재정위기 때 두 차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나 아니면 과거 기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공매도를 우려하는 분들이 재개하는 건 뭐냐면 2008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을 때 재정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을 때 모두 다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재개를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과거 두 차례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파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어렵다라는 게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1년 상황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전체적인 주가 지수인 거고 개별 종목으로는 또 상황이 다른 거 아니에요? 특정 개별 종목은 많이 떨어진 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영향이 크죠. 개별 종목으로 가면 정말 영향이 큽니다. 앞서 제가 바이오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매도에 늘 시달리는 바이오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이 주식이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좀 미리 살펴볼 방법이 없을까? 살펴볼 수 있는 툴이 좀 있을까요? 제일 하는 건 내 종목이 약간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증권사에서 이른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걸 내놓거든요. 그 목표 주가보다 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인 지표로 보자면 대차 거래 잔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인 겁니다. 사실 공매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차입은 그야말로 빌려서 파는 거고요. 지금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행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식이 얼마나 많이 빌려졌는지, 그걸 봐서 만약에 빌려진 양이 많다라고 하면 향후에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빌리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향후 뭔가 전략을 염두에 두고 빌릴 거기 때문에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은 향후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차 거래가 많은지 적은지는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 거래소 사이트에 가거든요. 그 공매도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냥 포털에서 한국 거래소 치신 다음에 통계 데이터 시스템 딱 들어가시면 거기서 공매도 현황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자체가 기관이랑 개인이랑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많이들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들한테 공매도에 참여하라고 추천 많이들 안 하던데. 거의 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걸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받는 거죠? 공매도를 저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이익은 제한적인데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추천드리자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 금액만 공매도를 하셔라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들, 주식 투자보다 공매도가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매도가 아무리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였고요. 사사건 건은 내일 어린이날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